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여기는 지금 필론의 숲이고 지난번에 그라미 제달을 데리고 과거로 도망갔어요 엔딩인 줄 알았네 역시나 하나 더 있네요 이제 기라 힘인가 함인가 를 따라서 왔구요 사실 따라서 한번 가봤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이게 차는 아닙니다 그래서 맵 스킵이라고 떠있죠 예전 참 편ued 으으 안녕히 계시니 컨트롤러 내려놨구요 자 젤다로쌍처럼 몬스터들이 엄청 많아요 그럼 싸워볼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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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리게이트가 생겼습니다. 어.. 열렸습니다. 자 계속 내려가고 있구요. 내려가.. 저기.. 안돼! 도망가! 쏠어! 쏠어줘! 도망가! 아.. 하트는 지금 없기 때문에 공격대로 공격되네. 뭐야? 자, 나 둘 다 없을 것 같아. 잡고 저 머리를 더 잡아야 합니다. 머리를 더 잡아야 합니다. 여기도 얻고 넘어질 때 앞에 있으면 곧이 지닌다. 뒤로 도망가는 게 낫고요. 이번에는 화살했습니다. 마갈로. 파테내라. 안 할 수 있어? 죽어보니까. 화살을 죽이면서 화살을 제일 먼저 치워주시는데. 좋아요. 남아있었네. 왜 또 뭐. 단 하나에. 다른 애한테 또 같이 사라지는 건가. 어. 맞겠다. 이 파란 녀석은. 빈틈을 노려서. 잡아주시는데. 도망갔다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다신거든요. than anyone in this way. from being in this way. 아 Madam person? 올해가 바로 배려온거 같은데. if you have some trouble. matters. 저런 녀석 처리했나요? 어.. 저런 들고 있는 애를 안 잡아주면 계속 부르니까 제가 먼저 처리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화사일도 있고 다 있을 것 같은데 이 개자식구야 어디갔어? 4-0 2-0 2-0 도망쳐! 아, 알겠습니다. 오, 봉사. 아, 공격하다고 볼게요. 아, 공격하다고 볼게요. 아, 공격하다고 볼게요. 알겠습니다. 다 처리한거 같은데 아트 2개가 오줄라요. 음 . 거군요사이네 한화 계속 두개 뭐지? 안 나오나 했더니 이거 뭐예요? 무시하면 좀 가볼까요? 여기도 이벤트가 오는 거 같으니 구경해야 되겠습니다 아닌가? 아우 1,000피를 회복했고요 1,000피를 회복했고요 빠르다는데 전혀 빠르지 않죠? 상대를 해 주신다고 합니다 안 해 주셔도 되는데 전혀 바라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악 으아아악 으 으 으 으 지난번에 여기까지는 왔던거 같아요. 스킵이라고 떠있는걸로 보니 여기서 칼로 변신했습니다. 인간이 아니라네요. 머리카락 모양이 파이처럼 변했네요. 자, 마지막으로 따라서 뛰어내려고요. 따라서 뛰어내려고요. 질렀는데 인간이 아니라 그런거 같아요. 살아나시네요. 발전이 아니네요. 아니요. 저거 떨어뜨려야 되니까 조정해서 떨어졌고요. 칸트 그럼 몇개지? 벌써 3개가 달았네. 끝까지 데리고 와서 잘가 잘가 또 따라와서 데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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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한 위치가 바뀌어버립니다. 먼 아래까지 왔고요. 가슴팍의 보석이 깨졌네요. 겉에 깨진건가 다 수빈 숙 수빈 수빈 마지막으로 검은 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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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패! 황패! 이 자식아! 황패 좀 들라고 봐 많이 황패 되고 있는데 왜 아이고... 맞았네 그리고! 킬러! 오~! 됐다 하세요 오 뭐야 저건 못두고 해 내 바스톱소지 일단, 왜 이러고? 방패를 막는게 제일 힘드네 뒤로 되는거는 바로 뒤로 방패 좀 뜰라고 이 자식아 아악 방패를 들렸더니 회전을 하고 있었어 그래도 다행히도 얘가 회복을 하죠 왜 안지르고 휘둘러 경고 휘둘러 탈탈 수면 번역 그럼 전부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 찌르기 찔러 찔러 지르기가 버텐데 찌르기 안고 말했어 찔러 찔러 아우 왜 이렇게 안 찌르는거야 진짜 Point 찔르기가 진짜 안되네 어 생r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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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찔렸어 찔러 예 깨졌다 오우 깨졌다 오우 열받으셨네 대검을 헌에 드셨는데 오우 땡 어? 대검이 뭐야 왜 죽을 하고있는데 딴 데 보고있어 칼이 리플레션 어 더럽게 쎈구 어 뭐야 점프고 눈차크가 지금 상태가 너무 좋은거 같은데요 아니 왜 점프도 안해 죽었습니다 눈차크 던지고싶어요 아 약간 움직이도 안되는 이번에는 아 주먹도 제대로 안해 어 뭐야 왜 또 아 왜 또 대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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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깨졌다 오우 모션 센서 뭐라고 해야 되나 배터리가 없는 것도 아닌데 암튼 기라힘 님께서 쓰러지셨습니다 오우 봉인이 풀리나 보네 오우 봉인된 괴물이 걸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팔은 어디갔니 오우 오우 쭉쭉 빨아드시네. 이거 영혼이라고 하긴 했는데. 너도 변신하네. 그나저나 요정도 없고 큰일났네. 파인은 팔에 떨어뜨리면 찾아오지도 않는데 키라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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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만 잘만 걸고 뭐하지 칼을 뽑는건가요? 키라잉은 키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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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신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키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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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정 하나 안 주나요 최후의 결정 최후의 결정 최후의 결정 최후의 결정 할머니가 말했다고 최후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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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후의 결정